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명절 선물 차익으로 도피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혹 얼마 전에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. 배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의형제이자 경제공동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검찰은 최근 배 회장의 금고직위를 적색수배했고 배 회장은 총선 이후로 그러니까 귀국 시점을 저흘질하고 있습니다.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른바 경제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검찰은 배 회장이 김 전 회장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과 관련된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가 드러난 이후 재작년 6월부터 동남아로 도피했고 핵심 인물이 사라지면서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해진 상태입니다. MBN 취재 결과 배 회장은 현재 캄보디아의 라스베이거스로 불리는 시아누크빌 일대에서 머물고 있으며 검찰은 배 회장의 송환을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배 회장의 신보기자 금고직위로 불렸던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. KH그룹 계열사에서 일했던 A씨는 배 회장의 자금을 관리하던 인물로 전해지는데 배 회장이 동남아로 출국한 이후 미국에 은신하고 있습니다. 역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배 회장은 정치 이슈가 사라지는 총선 이후로 귀국 시점을 잡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배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그간 막혀있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.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.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.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